뜨거운 경쟁과 도전이 넘쳐나는 음악계에서 화제가 된 소식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상승세에 있는 두 스타 손태진과 김명준의 드라마틱한 대결. 이것은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라 자존심, 재능 그리고 열정의 싸움입니다. 전문 오페라 가수인 손태진은 대중 음악 경연에 돌연 참가하여 젊은이지만 재능과 개성이 넘치는 김명준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손태진의 무대 등장은 관객들 사이에서 제어할 수 없는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매혹적인 목소리뿐만 아니라 잘생긴 외모와 매력적인 분위기로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젊고 역동적인 스타일을 가진 김명준은 자신의 재능과 자신감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는 손태진의 강력한 경쟁자로 빠르게 떠오르며 긴장감 넘치고 드라마틱한 경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각 공연은 단순한 음악 퍼포먼스가 아니라 감동적인 이야기, 깊은 감정을 담은 러브송이었습니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두 스타의 갑작스런 듀엣 무대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들은 감정이 넘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손태진의 전통적인 오페라 스타일과 김명준의 현대적인 스타일의 완벽한 조화는 독특한 조합을 만들어내며 음악 장르의 한계를 깨뜨렸습니다. 대결이 끝났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팬들의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두 예술가 모두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증명했으며 오늘 밤에 진정한 스타는 누구인가? 라는 뜨거운 논쟁을 sns에서 촉발시켰습니다. 전통과 현대 사이의 싸움, 재능과 열정 사이의 대결은 전 세계에 관심을 끌며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